안녕하세요 프라이메스의 안태수 보험장입니다 자 제목 그대로 저는 구독자 만명될 때까지 상담이나 아니면 증권문서 보상청구 대행 여러가지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은 제가 상담료 안받고 무료로 제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버에 지금 보험상담원 활동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유명하신 분들 많이 계신데 그분들은 상담이나 아니면 증권문서을 통해서 보니까 상담료를 받더라구요 상담료 2만원에서 3만원 거의 보니까 욕하시고 욕설하시고 이렇게 하신 분이 계시는데 초땡땡분 그분은 2만원에서 10만원까지 받으시는데요 그분들이 퀄리티가 높다고 그런건 아니구요 상담을 하시고 나서 보험가입을 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떠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가입할 것처럼 하다가 가입 안하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금전적인 손해도 많이 보시고 정말로 어떤 목적이 있어서 상담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담료 2만원에서 3,5만원, 10만원씩 상담료를 내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저는 상담료를 제가 말씀드린대로 구독자 만 명이 될 때까지 증권문서 상담료 없이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기 프라이밋의 법인에 제가 본부장이고 경력이 13년, 14년 되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꿀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맡겨주시면 제가 상담 그리고 증권문서 그리고 보상청구 다 해드릴테니깐 밑에 보시면 제 연락처 있으시죠 이쪽에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 그리고 증권문서 꼼꼼히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구독자 만 명 이상이 되면 상담료 따로 받을겁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제가 구독자 몇 명 안 되니까 언제든지 바로바로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증권문서 혹은 상담을 제가 꼼꼼하게 해서 리스크 관리나 보험료를 좀 더 저렴하게 거품을 쫙쫙 해가지고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